본인 스스로 얘기하.. 본인 스스로 승리하니까 뭐 어차피 죽을 상황이니까 뭐 예를 택하겠다 이거야 지금? 아니 말도 안 들 소리 하지마 그건 더 더 말이 안 들걸? 어 봐봐 이것만 정상 아닐까? 자 이번에 누굴까? 이번에는 흥신 소장님이요 거짓과 지식이 뒤섞여 회색의 도시 그 만약 무대에 당신이 본 것은? 예 오늘 끝을 볼지도 몰라요 근데 플러스 얘기는 일단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것까지는 일단은 나중에 한번 봐야.. 상황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어딘줄 알고 끝없이 기어들어오는구나 허허 누굴까? 설마 아까 그 주사람인가? 도보 주력에 아하 유상일 먼저 왔어 여기 이럴줄 알았다니까 어 어 뭐야 잠깐 설마 유상일이 먼저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흥신 소장님이 흥신 소장님이 심행이 왔어? 야 이거 상황이 이거 안 좋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상일이 미리 들어온 걸로 확실해요 예 근데 나머지 주사람 어떻게 들어왔지? 분명히 11승 같은 경우에는 어 화체성이 들어왔듯이 어 화체성이 들어왔듯이 어 아 그 암호 같은 거 없이는 못 들어오는데 설마 여기 그 환풍구나 환풍구라도 뭐 들어가서 들어갔다 왔나? 어떻게 여기까지 그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했지? 자 그렇게 해서 찾아야겠다 상희 선배가 놀란 얼굴을 이쪽으로 돌아왔다 자 이제 이제 피랄레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피랄레가 자 과연 어떻게 왔을까 드디어 찾았어 유상일 박근태 상희 선배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흑약살 들추기에는 좀 무리가 좀 따를텐데 왜 그러냐면 어 계획을 어 유상일이 다 계획한 것이 물건품이 될 거 같으니까 지금 직접 찾아온 거 같거든요 예 일단 제 예상일 뿐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아마 어 어 아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설마 이래놓고 서커스라도 버리려는 거 아니야? 아 그것까지 좀 에바지 제가 생각 잘못했어요 어쨌든 일단은 막으로 오고 같은데 어 어디 어떻게 오고 왔어 이게 어 자 보자고 다행히 아직 늦진 않은 것 같다 자 박근태는 우리 사이에 총구를 겨누다 아 아 이래가지고 프롤러가 여기서부터구나 어 어 자 어디에 도는지 말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어 사라진 건 두 아이인데 본인 아이만 찾으시는군 지역 주민을 보살피셔야지 공인답지 않아 근태 형님 허허 진짜 그렇죠 예 계속 말장난이군 내놈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 자 지금 권총을 누가든 잡는 걸 아시죠 예 박근태가 잡고 있어요 예 죽여 그런 거 좋아하는 핏줄도 끊어지겠지 어 압력 행사 제대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얘 몰라요 지금 오민정이 어 지금 오민정 쪽같은 게 지금 막아낸 상태거든 어 게다가 홍설이하고 박축하고 얼굴 닮은 것 때문에 어 어 얼굴 닮은 것 때문에 어 어 그냥 홍보보게끔 만들려면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민정권 같은 경우에는 권순경이 해냈어요 막아냈단 말인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일이 꼬여가 나가자 이게 문제이든지 어 백석그룹 장애로는 무어라고 하실까 근태 형님 정신 차려 하 하 하하 큰 그림 근데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일 이거 자체에 졸아지고 뭔지 모르겠군요 지금 어 상일선배의 총을 조는 박근태는 졸아했다 상일선배 이제 그만하세요 준혁아 너는 알잖아 내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하하 과거 얘기를 계속 돌추고 있죠 지금 어 선배는 박근태의 노래 붙으러 말을 이었다 자네와 재호에겐 연락하지 않았어 서재홈이 누군지 아시죠 아까 그 동원에 있는 어 그날의 동료들에게 이런 꼴을 보이긴 싫었으니까 그리고 자네는 분명 날 말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유상일 헛소리 집어치우고 위치를 말해 쉽게 얘기할까요 아니 얘기한다고 해도 모르죠 지금 오민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말려있는 상황이나 지금 막아야되는 상황은 몰라 어 자 상일선배는 대답없이 작은장 집박스를 꺼냈다 하하 이거 cctv 그거 있지 이거 자 선배는 박근태에게 장치 내밀었다 뭐지 게임을 하자고 뭐 뭔 게임 게임 설마 아까 그 오민정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오민정이 그거 했던 거 그래 게임 아이들에게 아연이 때와 똑같은 폭탄을 설치했거든 근데 모르지 지금 얘는 어 그 버튼을 누르면 홍설이가 갇혀있는 것이 폭발하지 아하 모른다 몰라 어 모른다고 유상일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사람도 모르죠 양시백이랑 어 그 흥실소장 어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이 있나 그럼 박수정이 있는 것을 알려주지 자 선택해 버튼을 눌러 아이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으아아 모른다 몰라 진짜 어 상희 선배의 생각을 모르겠다 저 말이 사실은 바깥에를 거리낌없이 버튼을 누를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그가 어떤 애의 죽일지를 아무리 장담 못한다 지금 몰라요 근데 진짜 에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 너 자 이 말리겠구만 어 휘청이로 걸음으로 두 사이에 섰다 저 선생님 위험해요 아 정리하게 당해하지마 선배 이제 그만 멈추세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나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선배 아예 위치를 말하세요 왜 근태 형님의 편을 드는 거지 하아 지금 분노계인지 엄청 상상했네 어 지금 유상일이 지금 만료하고 있어 저 이 이상 일단은 저 조용히 좀 있을게요 일단은 예 아까 제가 조용히 있었는데 이번엔 지금 조용히 있지 예 설마 그 매수라도 당했나 정신 차려 하아 나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빼앗는 자야 이경환 고상만 조용호 최재석 모두 죽임을 당했어 말도 안되는 소리 그 놈들에게 손 끝 하나 대지 않았어 뭐야 그 놈들에게 손 끝 하나 대지 않았다? 제가 이거 유상일이 저지른거 저지른거라고 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저 그 로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어 여깄다 이 오사 이경환 고상만 조용호는 분명히 어 저는 제가 생각했 했을 때 어 이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했었어요 유상일이 그때 최재석권 같은 경우에는 어 유상일에도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더니만은 어 어떻게 될건지 모르겠네 어 손끝 안에 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설마 장기발 유해가지고 죽였다? 근데 그것도 말도 안돼 왜 그러냐면은 어 어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어 그 하태성하고 그 장기발 두 마리가 있었잖아 어 이 그 걔네들 그 현장 현장을 그냥 어 살인사건이 나 이후에만 조작했지 그 이후로는 지금 모르거든 게다가 그 두곳을 조작했죠 고상마니아 이경환건만 어 지금 두개만 조작한 상태에요 어 어 그러면 또 다른 삼자가 있다는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어 어 이놈이 복수해놓고는 무슨 개술이 짓거리고 있냐 근데 형님 지금 나랑 농담하자는 겁니까? 난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 헐 역시 또 다른 삼자가 있다 이거지 지금 뭐 다 끝에 또 다른 끈아풀이고 어 최재석을 어 주 최재석이를 어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아까 전에 그 오미정이 남겼던 그 메모가 있잖아 뭐 거기 또 필디 필디 옥상에서 10시에서 만나자 그 내용이 있었을 때 어 그때 최재석은 거기 거기 모르고 있었어 최재석은 어 미리 와 있었어요 게다가 유상일이 그쪽으로 간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아니 상황이었던 거로 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미 그 최재석은 누군가의 죽임을 다했을 때 저는 이제 유상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유상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은 어 제 3자가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했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허그노라고 생각했어 어 허그노라고 근데 허그노도 아니야 그리고 김조항도 아니야 그러면은 3자가 유력하다는게 느껴지군요 에 무의미한 말들이 빛받지다 흠 시간을 끌면 어떤 아이도 건지지 못해 범인을 밝히겠습니다 아하 범인이 누군데요 어 선생님 무슨 말씀을 배준혁이 네놈이 살인자를 안다고 근데 알다시피 어 지금 배주력이 있다 해서는 어 유상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어 어떻게 알아달라고 어 자 마지막 순간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어 외면하고 숨겼던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이 소보전을 끝낼 수 있다 하 불가나 모든 증거를 제외하면 나타나는 단 하나의 진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는 단 한 명의 이야기해야 한다 누군데 그러면 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어 범인의 이름을 말했다 뭐 누구 이거 정답 말해야 하나요 자 자 이겨와 고용으로서 고생할 최선을 죽인 법일지 뭐 가만있어봐 설마 우민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주정제까지 좀 오버해요 여기다가 서재훈은 그 알다시피 어 그 당했잖아 어 그 크게 한 방 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예외해요 양시백도 예외죠 권순경도 예외야 그렇다고 하태소까지 하는 거 자체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얘도 예외에요 어 그리고 고등학생 아까 2명 어 걔도 예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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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누 하 ja Cette как murders 남은 길에 진법을 지국하는 것이다 그치 어 봉은애는 근데 이미 죽었을걸 모르고 우민정 왜 아니야 우민정은 얜 아닐거 같은데 어 그치 아니야 어 그러면은 어 누구를 얘기하는거지 어 설마 주저분제 얘기하는거 아닐까 서포터하자고 얘가 좀 어 보자고 어 아닐거같이 그래 어 거봐 아니야 어 그렇다고는 서재호라고 하는것도 자체 잘못되고 어 보자고 일단 서재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 알다시피 어 어차피 어 아니거든 그치 아니야 어 아 그렇다고 권순경 그거 더 말도 안되고 어 어 허거는 이미 사망한 입장일까 뭐 어 안되구요 그쵸 예 그쵸 예 아 이거 어려운데 어 바 끝에 이사람에게 이사람으로 지목할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지금 답이 그거밖에 없거든 어 하아 하아 시 어떻게 하냐 이거 어 ieran 가만히타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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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보자 2 1 0 왜 왜왜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죽였다고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만 자기가 못 들고 덤태이 죽겠다 이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거 되는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양심액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거야 지금 하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짓이다 에 내가 그들을 무슨 말이야 이게 헌델이 마음을 다 듣고 다시 구경했다 무슨 일을 어디로 시백씨 사실입니다 이거 나는 덤태이밖에 안 들려 덤태이요 지금요 에 덤태이 시어만 시어졌다 얘기밖에 안 들린다 저는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해고요 예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3자가 분명히 있어 끄닭풀이 있다 이거야 어 또 다른 끄닭풀이 게다가 또 아까 전에 허건우 김주환 얘네들 죽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머지 피해자는 오상마 이경환 최재서 그리고 또 누구야 한명 더 어쨌든 한 명까지 더 포함한 4명 삼아있고 6명 죽었다 그리고 홍은혜는 사실 애 낳고 죽었어요 이거 답도 안 되거든 게다가 권순경은 어 애 구하러 갔어요 게다가 경찰이 그 경찰이 하는 거 자부심 같고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진짜 이거 덤택이밖에 안 들린대 이거 덤택이로 어 쟤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쒸 알았어 일단 봐봐 어 얘기 들어봐 조인 거봐 이거는 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지금 어 지금 유삼일도 이거 보고 말도 안 된다고 할걸 어 쑨혁이 자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거봐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지금 어 승지에서 선 양시백의 시설이 아프게 고친다 자 아마 자신 아내의 모습 보이겠죠 어 하지만 이제 물러설 것도 남은 시간도 없다 나는 이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수적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 신문을 꺼낸 음성은 미처 다른 사항으로 갈라집니다 상일 선배가 납치해 생명을 위협하는 아이 박근태 의원의 딸 박수정은 자 박수정은 사실 장지연씨의 딸입니다 에 무슨 말도 안 돼 이거 믿겠어요 여러분 이거 나 같았어 안 믿어 이거 아니 무슨 아니 이렇게 박수정은 뭐야 그럼 박수정은 뭐야 그러면 뭐 뭐라고 지금 못 믿지 이거 한번 봐도 지금 무슨 황당한 얘기 아니고 이런 표지 지는 거야 지금 뭐야 어 지금 감히 무슨 헛소리를 떠들고 있어 지연이가 네 놈과 저는 분명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일선배 수정이는 제 딸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무슨 지금 덤택이 쉬우겠다 이런식으로 안 들리거나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소화자 배털의 말이 방안을 울렸다 그러니까 이거 아침 드라마 이걸로 완전히 저런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완전 본 시리즈 생각하는 것이 저뿌였거든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양심이 황마하게 외쳤다 나는 답해야 다 피하지 않고 진실 이야기 해야 한다 그들은 수정이가 박근태 의원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에 무슨 아 지금 나 지금 왠지 속 답답한데 이거 일단 디테일 하나 들어보자 그건 상일 선배가 알려준 것 에 뭐야 진짜 박수정의 딸이 자신의 딸이라고 고개를 다시 상일 선배를 향했다 숨이 붙은 동안 이 진실을 이용할지도 모르는 자들을 모두 없애려 했습니다 아 지금 점점 지금 속 답답한데 이거 점점 나는 이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 귀에는요 지금 덤테리밖에 안들린다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죽은 뒤 어떻게든 수정이가 버림받지 않도록 희생자가 더 생기기 전에 선배를 잡으려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감옥안에서 누군가의 편지를 받았어 어? 누군가의 편지 누구 근태형님의 딸이 아내의 부정에서 나온 아이라고 설마 홍론의 홍론의 랑 설마 불륜 관계가 있었던 거야 아니 잠깐만 장지연이야 저 장지연 잠깐만 장지연 누가 그러면 설마 홍론의 본명이 아니 홍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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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설마 둘이 갈라졌어 박근태하고 그래가지고 홍론의 자기 잠정 숨기기 전에 잠지연의 이름을 바꿔와가지고 설마 둘이 아유 잠깐만 헤어스타일 다른데 다른데 이러면 헤어스타일 달라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저 지금요 쟤 내가 140 돌아가가지고 지금 뭐라 할 말이었어요 지금 귀 속에서는 지금 이거는 덤택이다 이거 자기는 덤택 씌우려고 이거 얘기한 거다 이런 이런 게 밖에 안 들리거나 지금 뭐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가지고 나도 어 피날리가 거의 가까워져데 아 일단 계속 들어보자 어쨌든 실제로 피가 이어진 아이는 따로 있다고 에잉 뭐야 그럼 홍론의 박수정 둘이 닮아 닮은 거 설마 홍은혜가 박수정이고 박수정은 홍은혜야 이런 이런 얘기가 뭐야 그러면 와 진짜 나 저 지금 쟤 내가 지금 아까 봤을 때 지금 180도 돌아갔어요 지금 어 180도 돌아갔어 어 난 옛날에 배신자들을 찾아다녔어 이경환에게 근태경님의 DNA를 얻고 고상만에게는 친자감별살 떼어보내고 에잉 친자감별살 지혜령을 떼어내는데 그걸 설마 만나려고 했었다 이 얘기야 그래가지고 설마 흥신소장님이 이거 했다 둘 다 가만 그렇게 말하면 고상만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간이 안 맞아 어 이거 설정충돌이야 어 조용호에게는 그 사본을 갖고 있게 했지 사본을 갖고 있게 했다 그리고 가만있어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조용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설정충돌이라고 봐야 할 것이 시간차가 시간차가 커요 어 시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쫓겨나고 난 이후에 살인을 던졌다 이것도 자체가 말도 안 되거든 그래갸어 예전 배신자들을 이용해서 반대로 진을 쳤던 거야 내가 실패하더라도 놈들이 언젠가 근태 형님의 약점을 잡도록 배신자들은 결국 또 배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신들이 알아서 파멸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럼 관장님은 자 그럼 관장님 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러면 상일선배와 접촉했던 저의 연락처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뭐야 그러면 아까 도망치려고 가만있어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권순경하고 같이 도망쳤잖아 어 권순경이랑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거 이거 진짜 설정 충돌이군요 지금 어 그가 수정이의 비밀을 이야기한 자였을 겁니다 그럼 그 역시 언젠가 진실을 알아내 폭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관장님을 아 양심이야 너 이거 덤택이 쓰였다고 생각했죠 지금 나 지금 내가 지금 복잡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180도 돌아갔거든 지금 어 그를 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불렀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아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이거 딱 봐도 시간 충돌 설정 충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거 야 이따 보자고 아 그런데 아 그래서 이 경우는 진실을 감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하 언제라도 박근태 의원을 겨냥할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까 저 친자 그거 때문에 어 그래서 전 결단했습니다 쇠파이프로 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헐 조용허때도 이미 선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에엥 아까 그 그거 해줘 그 역시 고신을 위해 진실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마지막으로 설득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서 그 사실을 떠들며 선심을 쓰더군요 그래서 책상 위에 송곳을 사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송곳 아까 그 2층에 있던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설마 그 시간차를 위해서 이거 더 말도 안 되는 느껴지 거네 이게 지금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나 말도 안 된다 생각해 이게 그래서 집 안으로 야 양심해 그거 너 믿냐 그걸 네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위해 돌아간 겁니다 조용하가 저 디에이 삽으로 그렇게 불길 속으로 살았다 최재석 씨는 추격자들을 유인하자고 깨 빌딩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아하 아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가 맞았어 그가 뭐의 놀라 얼굴을 기억한다 근데 지금 없어 뭐야 지금까지 상일선배의 범행을 규명했던 대입 때 그건 제자리에 상일선배를 대입한 겁니다 진실을 밝힐 의도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기 위한 대입이었습니다 아 좋아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봅시다 일단은 뭐 그렇다고 쳐요 뭐 어차피 그렇게도 자신들이 조작했다고 치자고 근데 이미 핫해서 이미 증거 조작을 한 이상은 지금 누구 하나 던져있게 생겼거든요 지금 오상만 것 같은 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자살을 한 줄 알았을까 생각하잖아요 방 아까 김주왕이 그 자신이 들어갔을 때 이미요 사망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 그 오상만 건은 어떻게 여기서 설명할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소정권 같은 거 그들이 살해한 사람 바로 접니다 이경환 사건에서 권혜연 씨가 오지 않았다면 시백 씨도 해쳤을지 모릅니다 고상만의 은신처에서 권혜연 씨와 둘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야 그럼 이미 그 배준혁은 이미 그 목격자 없애기 때문에 양시백을 없앨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오상만 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연처럼 가장해가지고 이거 했다 먼저 조용호의 집에서도 조용호의 집에서도 재호 씨와 시백 씨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혼자 추적하기엔 한계가 있어 계속 여러분과 동행했던 겁니다 어어어 지금 이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까지 뭐 얘기해 놓고 봐도 지금 아직 나 덤태이로밖에 안 들려 지금 어 여러분도 이거 믿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황당한 걸? 나 같은 수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못 믿어 못 믿어! 이래가지고 설마 이거 나온거야 이 친구 멍하게 보다 상인선배가 입을 열었다 근태형님은 권력의 눈이 멀어 백석그룹의 장지연과 결혼했어 뭐야 잠깐만 백석그룹의 장지연과 결혼했어?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홍은혜는? 홍은혜는 버린거가 설마? 설마 그거 체로잡고 유럽? 전부터 만나오는 여자를 버리고서 진짜였나 보네요 어 저 진짜 박수정이 그 홍은혜와 같이 나온 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근데 진짜였나 보네요 어 그럼 홍은혜는 뭐야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홍설이 홍은혜 설마 그 아까 전에 친척집에 저 진짜 저 진짜 속도리발라 생각하고 있었군요 근데 진짜 홍설이의 아비가 박근태 그래서 알았다는건가 그 네사람이? 최저석과 이경환 조용호 그사람 그사람 대명들이? 그녀가 낳은 홍설이야말로 형님의 진짜 빗줄이다 헉! 그 만약에요 이걸 진짜 센텍스로 둘러싸 지금이라도 만약에 둘렀다면 지금 끝장났 끝장났 거야 진짜 어 그리고 경기도 안생댔 가짜 박수 그러니까 걔가 이제 홍설이겠지 어 걔가 홍설이 홍설이라고 가져간다면 어 야 이거 와 그래서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저울질하게 했던거야 만약에 여기서 권순경이 빠르게 던쳐있다면 진짜 어 와 형님 스스로 자신의 아이를 폭사시키고 나면 진실이 공표되도록 그렇게 집착하던 빗줄 명예 라인 모든 곳에서 배신당하도록 그런데 준혁이 니가 박수정이 아버지였다고? 하하 내가 겨눈 칼끝이 너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홍설이 주머니 안에 전화 올렸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설마 그래가지고 동시에 밥 끝에 고추이 뿜었다 소장님 그리고 그 총에 맞아버리고는 사망 확정 2번 움직이지마 하하 준혁씨 자 지금 전화 전화가 어 지금 콜이 됐죠 뭐해? 또래지 전화해서 어리어리 목소리가 늦었다 홍설이를 구해냈어요 오미정의 가게 지하에서 발견해서 가까스로 박수정의 위치도 확인했어요 내 초부터 박수정은 안전하게 보호 중이었어요 위험에 차있던 아이는 홍설이었던 거예요 하하 여보세요 듣고 계세요? 이미 늦었다 그렇지 준혁씨 유상이를 만났어요? 양시백씨는 괜찮아요? 뭐 지금 다 전화 다 듣고 있죠 이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핫태성 지금 방아쇠 장기 준비하고 있거죠? 딱 두 마리 나오는 상황에서 준혁씨 원래부터 수정이는 상위선대 타깃이 아닌단 말인가 난 수정이를 타리기 내 아이를 타리기 다시 숨기기 위해 손에 피를 조금씩 물 앞에 흘리기 몸을 좀먹고 부수도 머물고 퍼진 타임 스..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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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어 못 믿겠어 지금 양시백이 왜 집에 야스카이 들을냐 당신을 그렇게 기만해드려 날자 선생님이 왜 뭔 겁니까? 양시백씨 이.. 이.. 관장님을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헛소리 했지만 좋아요 피가 계속 난다구요 멋대로 죽지 말고 살아서 용서를 빼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않죠? 예 죽어서 용서를 빌바 차라리 살아서 어 용서를 빌라 응 수정이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는 죄가 시백씨에 지켜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넘어가서 이기되게서 잘 안납니다 애는 죄 없죠? 에 흠 예 저이 수정아 아빠는 하하 이게 아까 그 모습이구나 이게 근데 아직도요 저는요 지금 제가 내가 지금 180도 돌아가가지고 정리를 못할게요 아니 적어도 이거 이 흠신소장이 얘기했던 이 말 자체가 지금 시간차 설정출도 포함해가가지고 이해를 못하였어요 이거 진짜 아까전에 누구 말 맞다라 지금 아침 드라마 찍는 느낌인다고 어쨌든 이렇게는 죽고 만다 이거 마 참 용서 받지 못할 수 있다 얼마나 남지않은 시간 나는 항상 모든게 망가지고 난 뒤에야 후회하면 흔들어 흔들어 그러고 자 이제 여기서 양심의 길이 아 진짜 나 정리가 잘 안되겠다 진짜 이 차가운 상태에 재차 울렸다 움직이는 움직이는 놈의 다음 차례가 될 거다 자 이제 이제 또 난리하겠죠 예 복수를 바랬던 예 정확히 이제 바랬다고 봐도 무방한 어 어 그 유상일과 그리고 양시백 어 정말 지금 어 근데 그 뒤가 누가 올지도 모르죠 지금 어 양시백은 물론 선력 알고 있다고 해도 어 하태성에 저 남은 두 발 가지고 쏠지도 모르거든 게다가 어 유상일은 하태성은 몰라요 지금 멍한 정신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하 어르지 같으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내게를 향하는 총구가 아득하게만 보인다 모덕 거기 이래야만 했던 겁니까 이거 분노계 이제 상생인데 이거 어 난 인정할 수 없어 나로서는 인정 못하겠다 지금 이 상황을 어 어 이거 어 그 그 흥신 손에 버린 짓이에요 어 말도 안 된다 해가 그러나 지금 어 어 어 뭐야 겹치도 두 번의 총선이 울렸다 설마 하태성이 하태성 맞아 그는 쓰러진 박근채를 차갑게 쏘아봤다 설마 두 번의 총선으로 어 어디서 쌀줄아 머리 아니면 뭐 심장 하 내 이놈 하태성 어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하 하하 아직 두 마리 남아있었다는거 알겠네요 감히 내게 권총을 떨어뜨린 하태성에 천천히 이거려갔다 당신은 내 전부를 앗아갔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사람을 시켜 김주왕과 허건오까지 죽였다 그 대가는 당신 목숨으로 되갚아줘야겠어 손발 종아리 쪽에서 송치기 밀려왔다 뭐야 설마 첫 번째 말은 양심의 허벅지 두 번째 말이 야 왜 그랬어 박근태가 또 초기 맞은 아 박근태 그럼 나머지 한 마리 남았구나 벽에 손을 짓고 겨우 몸을 지쳐있다 자 유상일은 광기 허탈한 웃음만은 지울 뿐이네요 영화에서 유상일이 발작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광기어린 웃음까지 또 누구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냐고 당신은 근태 형님의 옛 친구다 당신이 유상일이군요 그래 그쪽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근태 형님에게 또 많은 걸 빼앗긴 사람이겠지 돌아갈 곳은 없겠죠 돌아갈 곳은 없겠죠 이제 동인도 없습니다 저기 쓰러진 도북이 그쪽을 불렀잖아 허허 유상일은 하체성이 떨어뜨리고 고추고 집어들었다 뭐야 설마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설마 어떻게 하려고 유상일은 뭐라는 거야 뭐라고 설마 이거 아니겠지 내게 이 한나를 빌려주게 그 대신 내 나름대로의 선물을 하지 모쪼르고 그는 천천히 꺼낸 곤추고 닦아냈다 다른 흔적들도 깔끔히 처리했길 바라네 그는 총상에서 실험하는 박근태를 일으켜 앉혔다 이놈 유상일 용서못 뭐야 그러면 아직 쓰임 붙어있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설마 둘이 이거에 가가지고 설마 동반자 살아야겠다고 배준이야 장지야 이 더러운 것들도 마찬가지다 하 태상 장기말 주제에 감이 내게 금태영리야 지금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참 좋았는데 하하 그는 고개를 들어 핫지석을 보았다 그쪽 지문은 내가 없앴어 그리고는 기대서 나를 돌아봤다 그리고는 기대서 나를 돌아봤다 여보 저 불쌍한 눈을 한 녀석을 챙겨달라고 설마 핫해성으로 얘기하는 거 있지 지금 오겠지 어 이런 결말이 되지 않도록 무슨 짓을 할 생각이냐 무슨 짓을 할 생각이냐 공반자 살아 일어난 생각이 지금 형님 우린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갑시다 형님 주저기가 기다리는 지옥으로 유상일은 머리를 낮추어 밥 끝에 와 나란히 했다 그리곤 그리고는 유상일 쓰러지는 수를 보면 나도 정신이 있고 많다 상일이는 선을 넘었다 난 그걸 막지 못했어 녀석을 멈출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게 선이었던 것 같았죠 총살이 임한 달인을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 핫지통이 서 있다 그는 떨어진 고추국에 굴버렸다 아트성 정신 질려 어 뭐야 고추국은 저쪽으로 밀어버렸다 방해하지마 아하 선이 없었다 아직 남아있는 반자동 고추국 있죠 권장님도 선생님도 죽었어 유상일과 박근태도 여보 저 불쌍한 논을 한 녀석을 챙겨달라고 하하 이런 결말이 되지 않도록 이거 막으려는 거죠 자기도 자살하려거든요 저것도 한 사람만은 살리겠어 내가 더 사나갈 이유는 없어 아하 절망적인 대사네요 응 나도 모르게 또 있었다 김주왕 그리고 두루를 죽인 놈은 아직 모르잖아 아 그렇지 두루를 죽인 놈은 아직 모르잖아 제 3자가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끈아풀이 떠있다고 조학씨 권호씨 하체성은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그래 맞다 두사람을 죽인 자가 아직 남아있어 하체성은 발을 끌며 손실이 다가왔다 어딜 가려고 양심해 고마워 내게 길을 알려줘서 어떤 길이 있지는 뭐 아시겠죠 예 그 두루를 죽인 범인을 찾겠다는 의미인거에요 현장 도착했습니다 생존자 신원 확인 하태선 경위님 괜찮으십니까 탈주한 양시백이다 당장 체포해 아 아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됐네요 무릎이 꿇고 머리에 땅 머리가 땅에 쳐박습니다 하태선의 뒷모습은 몰려드는 경관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진짜 뭐랄까 아니 이게 말이 돼? 라는 말밖에 진짜 아 어쨌든 한다고 이따 이 정도 뭐랄까 이따 이 정도 자 어째튼 서재어로 퇴원했구요 죽을 사람들은 죽고 하태성은 사라졌다 이거군 좀 승력이 많지만 맞아요 야 내가 쉬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배준혁이가 날 습격한 건 내가 받으려던 팩스 때문이었다는 건가 에? 설마 야 이거 시간대가 어떻게 내가 하는거야 이거 지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대가 지금 180도 돌아가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지금 하나도 모르겠거든 지금 아 씨 뭐 이것까지도 저는 진짜 유상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일하게 아 근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또 하나의 배우가 있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다라 그것까지는 대단한 살인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 참 친구된 도리로 쉴드 치는 기사를 내야하나? 어렵겠죠? 날 살려두고는 어려운 일만 떠나견네 망할 최호 아저씨나 연기를 풍으며 고개를 해줬다 담배 피우고 있는거지 저 담배를 핀다 보호시설에 갈 것 같습니다 에 그 훙은애한테 가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 그 훙은애한테 가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 뭐 없죠 애를 받아줄까 모르겠네 권혜연 순경은 어떻게 지내나? 조사 끝난 뒤에 복직했다고 하더군요 뭔가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통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허 뭔가를 찾고 있다 설마 또 이거 설마 이거 플러스 이야기가 있는게 그것 때문이냐니까 이거 어 일단 그럴 수도 있군요 지금 플러스 스토리 그냥 외전 스토리를 생각해봤을 때 처음에 하체성권도 지금 있구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권순경 것도 지금 있는 것 같애 어 아무래도 플러스 이야기를 좀 봐야하나? 되게 오래 갈 것 같다 진짜 이거 어 저 진짜요 뭐 알바 뭐하고 이러는 거 일단 취소하고 취소하고 이거만 두고 나갈 것 같애 이거 그래? 에이 그쪽도 뭐 이래저래 바쁘구만 뒷머리를 긁자기도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에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기분이 더 이상해졌어 그러게 말입니다 레이너씨 뭔가를 잡으면 눈앞이 확 거칠 줄 알았는데 하 할 말 없죠 저도 이게 아직도 무슨 안개 속에든 마냥 회색으로 뿌연 느낌이야 그렇죠 아저씨는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양시백이는 어쩔 생각인가? 저요? 아니 그럼 여기 양시백이가 너 말고 또 있어 최지석 관장은 그렇게 보냈고 뭐 조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그 앞으로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맞아 그 채부도 지금 없죠 지금 얘는 그 채보다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김주왕도 사망했죠 지금 뭐 지금 뭐야 밖 끝에 그 사람들 죽었으니까 어 책장에 등을 기대며 던지듯이 말이야 부탁받은 일을 해볼까 합니다 에? 뭐? 부탁받은 일 뭐 부탁받으니? 네 뭔데 끝내지 못한 일을 설마 그 김주왕도 헝건어 죽었던 그거? 설마 하태성이랑 같이 간다? 뭐 이런거 설마? 어떻게 찾아냈는지 신기한데 신기? 이 사건의 뒤에 숨은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죠 왜? 잠깐만 이 복수에서만 감옥에 있던 유상일에게 정보를 유출한 자 아까 사나 그 그 그 서포터 아니야? 그 권수조의 서포터? 추적이 끊어지려고 하면 힌트를 제공했던 자 반기를 든 김주왕과 공포에 질린 허거노를 살해한 자 에? 예? 예 수사본부 소속 잠입요원이자 신분 전환에 성공해 형사로 근무한 자 이거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겠지 이거 모두를 조종해 남의 손으로 박근태를 파멸시키려고 한 사람 조종재씨 바로 당신입니다 진짠가 보네? 헐 조사받는 와중에 언제 그런 것까지 체크했지? 흠 옛 요원들의 리스트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밖에서 나돌도록 놓아뒀다고? 요즘은 놈들도 대충대충 일하는 모양이구나 하하 놈들이라면은 설마 아까제 그 조폭 그 그 박근태와 관련된 그 사람들 뭐 아까제 경찰청 얘기해서 모씨도 그렇고 내가 현역에서 뛸 땐 서술이 시퍼랬는데 뭐 뭐 이런 외통수에서 발뺌해도 소용없겠지 그는 얼굴빛을 받고 미소를 지었다 풀스토리를 읊어줘야 되는 상황인가? 설마 이래가지고 플러스스토리가 또 있다 이거야? 이래서? 어 언제부터였더라 흥 이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잠입기간이 너무 길어졌어 조직소탕이고 뭐고 흐지부지 된 줄 알았지 설마 주정제도 거기 그 스파이로 있었단 말야? 그래서 뭐 뭘 좀 받아먹었는데 박근태 영감이 그걸 잡고 날 너무 오래 괴롭히더라고 증거를 인멸시켜준다고 해서 더러운 일들도 처리해줬는데 헐 더러운 일이라면은 설마 그 아까제 그 그거겠죠? 그 폭탄 철학 같은거 몇 년을 개처럼 굴러 끝이 안나더구만 그 양반이 계속 잘 나가시는 바람에 캬 이거 평생 가도 끝이 없겠다 싶었지 그래서 말이야 내가 긁어모은 정보와 손 닿는 곳에 장기의 말들로 한판 버려봤어 그 장기의 말이 누군지 알겠다 권순경이랑 그리고 어 아까 양시백이 어 걔네 둘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런 말에게 주정제를 그 아까 흥신소작 있죠 흥신소작으로 여는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판이 완전히 끝나고 영감이 죽는 순간까지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손 된 놈들도 있지마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손 된 놈이라면 하태성 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두 장기말들 어 진주한거 허골올만한건가 그 장기말에 권해연 순경도 포함됩니까 자 주정제 할말 없죠 이준희는 첫번째 일이 권팀장의 처리였어요 으헥 What the hell 권팀장의 권팀장은 그 누구지 아시오 애 권순경의 아버지에요 설마 더러워지라니 이런건가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거 설마 풀스토리 아까 그 풀스토리 왜 또 아까도 휴식조시 2라고 했죠 2가 있다고 했대요 설마 2가 프리콜과 관련된거가 원해 이거 그럴 수 있을거 같은데 당신 비슷한 소리를 하는거네요 죽은 박근태와 증오하면서 탐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 그나저나 축하해 파태성 경위님의 조사가 다 끝났던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몰라도 단서도 혐의도 싹 없어졌다 그렇죠 아까전에 그 어 그 유상일이 어 그랬으니까 이런 경사스러운 순간에 왜 나를 찾아왔지 오우 재밌고 날 쏘면 말이야 이제 경위님은 완전히 손을 넘는거야 진짜 손 넘을 수 있거든 이거 진짜 어 결국 본인도 이제 파멸로 가게 됐고 만약에 여기요 하태성에 레코딩 레코딩 관련한 그런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프가 있다면요 그니까 손 넘는거는 안될걸 어 선 넘지 못할걸 어 기껏 깨끗해진 손을 다시 더럽힐 생각인가 뭐요 설마 진짜 제 선택은 복수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끝일 것 같나 나 혼자 이런 일을 버릴 수 있었겠어 눈치챘을텐데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설마 밖끝에 설마 위에 또 아까 백석그룹과 연결된거 아니야 설마 이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그는 그가 한숨을 뺏었다 참 잔머리를 굴릴대로 굴린 결말이 이런가 나 알있게 경위님 가족이 말려둔거 미안했어 사과라면 주황씨와 번호씨에게 하십쇼 저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맨 마지막에 애들 주위를 맴돌면서 사라진 하태성을 찾겠다 가능할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게 돼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게 되죠 죽은 허건우하고 하태 김종환에게 말하라고 한 것은 이거 정답은 이거였다는 자 어쩐지 계속 친해 보고 일단은 뭐 하태성을 찾겠다는데 자 어떻게 제호 아저씨가 회색 연기를 뿜는 건 누군가 나는 고교에서 상 밖으로 선을 넘는 길을 택하고서 딱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짜죠 회색 불빛 아래 쓰러진 남자가 신음한다 나는 죽어가는 그들이라고 한다 아이들 곁에 머물면서 지켜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들과 함께 있겠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들어 지켜볼 겁니다 이쪽은 복수의 칼날을 가려고 하는 상황 분명히 이거 빅소콜과 연관이 있거든 그래서 아마 회색 도시 손은 아마 프리퀼로 나왔었거든 그것 때문일까 진짜 그럴 것 같거든 이 회색 도시를 자 뭐 어찌했던 간에 지금까지 회색 도시 였습니다만 알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까 전에 그 그 훔치 소장님 얘기했던 거에서 아직도 저는 머리가 뒤집혀져 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저는 진짜 단 한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말이 돼? 지금 장난해? 라는 생각들밖에 안 차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1편 같은 경우에 진짜 아 이거 무슨 뭐 아 나는 진짜 본 시리즈는 바랬걸요 진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 본 시리즈는 바랬어 어 본 시리즈는 바랬으니까 아마 그 박근태가 방아쇠가 당기면 이제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나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이거는 좀 난감하게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은 이거 그 뭐야 그 여기 있어 프리커의 툴을 봐야 뭐 더 알 것 같습니다만 아 아 아 진짜 아 지금 이거 툴을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제 머릿속 스토리가 제 정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뭐지 이거 바로 하지 않으면은 어 바로 툴을 이어서 하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어 좀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보세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일단은 유튜브에서 일단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아 진짜 뭔가가 진짜 안 풀린다 느낌이 팍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요 일단은 뭐 초는 뭐 바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명작이라기보다는 난 지금 어 내 뇌가 뒤집혀가지고 지금 뭘 뭘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예 또 뒤집혀졌단 말이야 지금 하 자 뭐지 일단은요 오늘은 예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엔딩 크리닛과 함께 어 이렇게 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로 보신 분들 팔로우 마이프스테팅 유튜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셔서 감사했고요 아프리카로부터 하시오 예 추천과 주교차키 마이프스테팅입니다 하 지금까지 회색두셨고요 물론 EOS 애프터스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일단 1은 6주에서 마무리를 지금 지금과 동시에 2를 바로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내 머리가 어 왜 이렇게 어 뒤집어놓냐 진짜 어 이거 원래 게임이 이래요 근데 어 땅가자 물어보자 이거 원래 게임이 머리 지지 뻔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어 뭐 또 어 뭐 또 감사합니다.